한국수영진흥센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의 건립이 본격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후보지로 선정한 남부대에 총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연면적 8,755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기념관을 갖춘 한국수영진흥센터를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영인재교육과 일반 시민을 위한 생존수영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영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